본 방송은 8월 1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스타 야자수 577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우리가 그 해 시즌을 평가할 때 타고투저다, 투고타저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오늘은 이 개념을 중심으로 KBO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준형 PD님, 민경훈님, 조광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PD님 오늘 주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주제 에피소드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타고투저, 투고타저 트렌드에 대해서 쭉 지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단순히 투고타저, 타고투저를 현상만, 스탭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할 것인지, 메이저리그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뤄볼 거고 그냥 단순히 이래서 투고타저다, 저래서 타고투저다, 이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고투저, 투고타저 트렌드들이 지속되거나 바뀌거나 규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거나 할 때 어떤 방향이 우리 KBO 리그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수준의 향상 이런 거에 있어서 유의미한 좋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투고타저, 타고투저지 종합적으로 약간 리그 자체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선수들의 수준에 대한,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경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약간 수다, 약간 셀프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리그 트렌드를 점검한다, 이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로 넘어가서요. 먼저 지난 몇 년간의 추세는 투고였는지 타고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명확해가지고 구간 단위로 딱딱 끊겨있어요. 스탭만 보더라도. 1-4, 1-8은, 1-4부터 1-8은 이제 타고투저였고 그 다음에 2-0부터 2-3까지는 이제 갈수록 투고하고 이게 근데 갈수록 타고하다가 갈수록 투고하다가 올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맞아요. 올해 스탭만 봐도 뭐 굉장히 타고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 생각에는 타고 맥스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뭐 스탭 정도로만 보고 뭐 스탭도 보고 그랬는데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뭐 1-7, 1-8 뭐 제일 심했던 게 1-8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8.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타고는 맞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고가 1-4, 1-8 이 시기는 타고로 넘어서 거의 타신 투병에 아까운 비중화적인 시대였다고 저는 돌이켜보고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또 이제 마침 이때 시대가 소위 이제 저희 한국 야구의 골짜기 세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이제 10개 구단 막론하고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짜기 세대에 들어가는 게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90년대생 선수들, 타자든 투수들, 초중반, 특히 초중반. 후반은 그나마 조금 베이징 세대 좀 겹치면서 괜찮은데 초중반은 진짜 골짜기였죠. 맞아요. 골짜기를 넘어서 거의 무슨 마리아나 해구를 연상케 하는 진짜 끔찍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 문제가 저는 국내 투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고 투자 광풍 속에서 당시 남한한 투수가 없다 보니까 특히 국내 선발자원의 씨가 말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이때 저희 돌이켜 생각해보면 국가대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타선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투수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워낙 방금 말씀하신 90년대 초중반 쪽에 마땅한 국내 선발자원이 아예 없다 보니까 맨날 저희가 류김양, 류김양 해가지고 80년대 생 투수들을 거의 뭐 한 10년, 15년 정도 주기적으로 갈아댔던 국가대표에서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에 관해서 제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14년도부터 18년도 이 시기에 25세 이하 투수들의 리그 전체 WAL 비중을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말 할지도 없나 봐요.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네, 근데 이 당시 14, 18, 이 시기에 25세 이하 투수들의 리그 전체 WAL 비중이 10%대를 기었어요. 참고로 지금은 30%대를 다시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 전으로 봐도 정말 젊은 투수들의 활약이 전무한 시대인 이때가 정말 유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각 팀에 총목받는 연관 투수들 적어도 한두 시간 다 있잖아요. 있죠. 네, 저희 팀에도 있고 이제 뭐 피니, 호스님, 응원팀에도 있을 텐데. 두 사람에도 있고. 네, 저때는 진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제 시즌 단위 지표를 중심으로 쭉 나열을 해보자면 2014년 시즌 이후로 올 시즌까지 일단 타격 지표만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OPS 기준으로 14년부터 OPS가 0.808, 2015년 시즌에는 0.786, 2016년에는 0.801, 2017년에는 0.791, 그리고 2018년에는 0.803. 그러니까 리그 OPS가 0.800 근처로 간다는 거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고를 넘어서서 타신투병인 거죠. 사실상 타격의 리그다, 투수들이 그냥 다 죽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렌드라는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그 약간 완만한 곡선이라든가 어떤 편차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능의 레벨이라든가 새로 유입되는 선수들의 드랩풀이라든가 기존의 규정의 약간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타신투병, 타고투저, 투고타저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건 좋지 않은데 어느 정도 약간 자연스러운 곡선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KBO 리그의 타고투저, 투고타저 변화 트렌드는 제 생각에는 메이저리그라든가 MPB의 곡선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자기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그 OPS를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이후인 2019년 시즌에 바로 OPS가 0.722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0.30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0.1 가까이가 그냥 통째로 까야 버리는 거예요. 되게 비정상적인 트렌드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리그 총 홈런이 2018년에서 2019년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750개 가까이가 까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반토막이 나 버린 거예요. 경기당 한 개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리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전력 없죠. 네. 그런 정도의 엄청난 변화인데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2018년 시즌이 끝나고 타고 트렌드가 좀 지나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KBO 3국 차원에서 공인구 반발 개수를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좀 조정의 정도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이후로 여러 국제대회에서 뭐 시원찮은 성적들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제 도쿄올림픽 2021년에 치러졌었죠. 거기서 이제 노메달 사태가 발발하면서 뭐 거의 야구 국가대표 거의 죽일 놈들 됐잖아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 이후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 존을 위아래로 넓힌다느니 뭐 어떻게 또 조절을 해야 된다느니 뭐 마운드 얘기도 나오고 결국 시행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리그 자체가 변화를 추구하는 건 좋아요. 언제든지 고여있는 물을 썩기 마련이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건 나쁠 게 없고 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약간 완충지대에 대한 고려 없이 리그 전체의 밸런스를 심각하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KB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약간 좀 만만하게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새로 리그에 유입되는 유망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리그 수준에서 육성이 되는 유망주들의 어떤 그 육성 방향 그리고 약간 야구를 배워나가는 약간 그런 결국엔 프로 지망을 하고 올라온 선수들이니까 그런 선수들이 어떤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계속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좀 약간 연속성 있는 그런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차원에서. 저도 준영님이 얘기한 거에 좀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KBO 자체가 잡탕리그라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루키에서 트리플 A까지 다 섞여있는 메이저까지 다 섞여있는 잡탕리그라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올해 24년도에 8점대 이상 투수 비율이 역대에 거의 최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리그 환경 문제 자체도 사실 유망주 바로 고졸에서 데뷔해가지고 올려놓은 리그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4개 레벨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풀이 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 그런데 타고가 저렇게 저 18년도에 굉장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뭐 실제 파티에 뉴스에서 맨날 때리고 막 실제 파티한다. 뭐 얘네들 뭐 투수 나오면 8점 준다. 뭐 맞긴 한데 그런데 이런 약간 극단적이게 변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잡탕리그가 잡탕리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반발 개수 조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저는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사실 그 지탱해주고 있는 덱스 자체가 얇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못 던지는 투수들, 패전조들 아니면 백업으로 올라오는 자원들 이런 선수들에게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그 전체 스테이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메이저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뭐 메이저라고 이렇게 리그에 개입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죠. 없지 않죠. 분명히 있죠. KBO같이 있죠. 그 KBO가 1, 8, 1, 9 넘어가면서 공인구 건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메이저랑 차이는 겨우 그 덱스, 저도 그 덱스에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메이저에서 어떤 변화를 크게 줘요. 뭐 베이스 크기 확대라든가 뭐 그런 걸 주면은 메이저는 애초에 거기 적응 못하는 애들은 1, 2연에 도퇴가 돼버립니다. 네. 도퇴가 되고 그리고 리그 환경이 바뀌면 거기 바뀐 환경에 알맞는 유망주들이 밑에 쫙 깔려 있잖아요. 거기서 한두 명 끄집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또 실을 쭉 타서 또 어떻게 어떻게 적응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제 그 KBO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메이저의 그런 뭐 OPS라든가 뭐 타고, 타고 혹은 이제 투고 이 경향이 느리게 변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다 각 구단이 맞게 대응을 해서 이제 실제 나온 그 결과값만 놓고 보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KBO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리그에 큰 변화나 줬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선수가 빠르게 도퇴가 되고 어떤 새로운 인물이 쭉 나타나고 이런 리그가 아니잖아요. 써야 하니까요. 네. 적응 못하는 애들이 한마디로 적응 못하는 애들이 계속 그 라인업에 멍청하게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투수는 뭐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타자는 뭐 홈런 개수에서 뭐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뒤에서 얘기할 것 중에서 이제 30대에 당기는 좌타 얘기를 할 건데 뭐 전 대표적으로 그 예시에 들어가는 부류가 그쪽 부류의 좌타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변화를 줘도 KBO가 MLB에 비해서 극단적인 그 결과값의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말고도 특히 이제 투수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아까 경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골짜기 세대의 경우에는 어린 투수들의 어떤 그 성장이 굉장히 정치되어 있던 구간이었고 그나마 2020년 특히 2021년 시즌 기점으로 이제 탑 드래프티 투수들로 뽑혔던 탑 드래프티들이 이제 리그에 정착을 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 거의 5년에서 6년 길게는 7, 8년에 가까운 구간 동안 투수 이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김량으로 대표되는 80년대생들의 그 탤런트 레벨이 KBO 류 역사상 최고의 황금세대였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밀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린 투수들이 정체가 되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임기영, 박세훈, 구창 뭐 이 정도 선수들이 좀 그나마 두각을 드러내면서 레귤러급 그러니까 규정인인을 꼬박꼬박 먹어주는 투수들로 자리를 잡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쪽에서 약간 접근을 하고 싶냐면 다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의 자체의 덱스가 좀 약하다. 뭐 편차가 심하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키 레벨 선수부터 트리플 A 아주 높게는 메이저리그, 준 메이저리그 레벨 선수가 공존하는 리그다. 다 맞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져보자면 저는 물론 절대적인 유망주 수의 부족, 인구의 부족,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 당연히 다 존재합니다. 당연히 다 중요한 요인인데 그거 외에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거 인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약간 이걸 개선할 만한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거나 좀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201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리그가, 야구 리그가 미국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론적 배경의 확립 그리고 정착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 생각도 비스무리한 게 사실 메이더리그 베이스볼에서 사실 그 부분에서 특히 투수 스킬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낸 연도가 저는 2020년, 2021년 그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2010년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2010년대까지는 2010년대까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걔네들이 발전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발전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반을 닦아 놔야지 어느 정도 이게 확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번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22년, 23년, 23년 정도 가 지금 KBO 리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대에는 그런 고려도 사실 잘 없었다라는 게 저는 그 생각이기도 하고 재능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재능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장현식, 박세웅, 또 뭐 있죠. 구창모. 구창모, 임기영.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팀에서 관리가 잘 안 됐어요. 맞아요. 각 팀에서 관리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박세웅은 빼놓더라도 임기영이나 임기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 시즌에 지금 24살이었잖아요. 만 24살. 만 24살로 지금 120이닝에 3점 대 찍었으면 지금도 굉장히 핫한 유망주였죠. 근데 2018년에 이제 부상 당하고 그때 확실히 쉬워주지 못하고 지금 못 올라갔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선발이 못됐어요. 결국에는 프론트라인 선발은 고사하고 4호 선발 지금 유지하다가 지금 롱릴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런 게 용이 안 될 거에요. 그렇죠. 지금 뭐 윤영철 같은 경우도 윤영철도 제가 봤을 땐 2017년, 8년 됐으면 김 밑대 감독이었으면 그냥 올렸어요. 뭐 135도 던지는데 허리가 아프냐 이러고 이제 올렸어요. 물론 과장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과장이지만 그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났다. 그런 인식에서 좀 차이가 났고 그게 좀 2020년대 들어서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야자수 기존에 이제 다른 KBO 관련 방송이라든가 야구 트렌드 자체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2020년대 들어서 정말 발전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야구계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의든 간에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소위 얘기하는 아카데미 세대 그렇죠. 아카데미 세대의 어떤 비약적인 그 이론적인 발전 그리고 정착 그리고 피지컬 강화 이런 것 때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100% 이거다라고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율은 조금 더 후자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타고투저 투고타저 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고투저든 투고타저든 리그 자체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그 투타 밸런스 전체적인 수준의 변화 이런 거를 따지려면 단순히 프로 리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프로 리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플레이를 가능케 하는 어떤 특정한 플레이의 패턴을 가능케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결국엔 이론들 이론과 어떤 그 실행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결과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몇 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 초중반 이후 KBO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쭉 되짚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생각보다 KBO 프로 현장의 그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피지컬 강화라든가 어떤 선수들의 연건들의 어린 선수들의 그 재능 레벨이 올라가게 했던 요인은 프로보다는 결국에는 사설 학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될 지점 같아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148, 152 던지게 만들어 놓고 상위 라운드 지명돼서 프로에 올라온 친구들이 막상 프로 2, 3년 차 아니면 좀 정착을 했다고 하는 3, 4년 차에 던지는 그거를 보면은 여전히 패스트 볼 낮게 던지고 있고 여전히 백도어성 슬라이더 던지고 있고 체인적 이상한 커맨드로 이상한 위치에다 던지고 있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2010년대에 투고타저 이 트렌드가 극단적으로 변화가 막 요동쳤던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능이 저는 당시 90년대생 초중반 선수들의 재능이 지금과 솔직히 떨어지긴 하지만 신체적인 피지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스탯의 변화 그리고 뭐 그 골짜기 세대라는 그 명칭, 멸칭을 정당화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로탈런트 자체는 근데 프로에 올라왔을 때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식, 육성시키는 방식에서 2020년대 KBO 구단들과 2010년대 KBO 구단들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은 구단에 따라 좀 신뢰가 가는 구단이 있긴 해요 몇몇 구단들은 확실히 좀 나아졌구나 아니면 좀 여기는 달라진 것 같다 물론 제가 프로는 아니니까 확언은 못 드리지만 보기만 해도 저는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기아가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하타죠 하타잖아요 여러모로 투타 전부 다 투수진 드라이브라인 효과 본다는 얘기는 대놓고 여러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다 미국 보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 미국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제발 한국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보내가지고 선진 문물 배워오고 여기서 괜히 또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돈 말해도 반응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나마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있나 약간 이런 안도도 하게 되고 미국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어떤 구단 관계자분이랑 이야기를 잠시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미국 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미국 보내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수별로 성향 다 고려해가지고 보낼론 보내고 안 보낼론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분의 요점이 뭐였냐면 그 불성실한 애는 사실 미국 가서 드라이브라인 보낸다고 거기서 뭐 딱 잡고 무슨 우리나라 사설 학원처럼 이렇게 딱 잡고서 뭐 루틴하게 다 1부터 100까지 다 이렇게 시간 짜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율적인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한국에서 불성실한 놈은 가서도 잘 될 리가 진짜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기아가 미국에 선수별 여러 번 보내서 성공을 꽤 거뒀잖아요 어느 구단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거 똑같이 따라다가 싹 다 말아먹은 구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딘지 아실 것 같다 알 수밖에 없죠? 광님은 그게 왜 한숨이 나오냐 본인 룡원팀이 어디로 가셨죠? 저기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기아철 이론적 배경 혹은 정말 그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미국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닥친 대로 미국을 보는 게 다 답은 아닐까 결국에는 어떤 선수의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분명히 메이저리그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메이저리그만 하더라도 거기서도 진짜 허접한 구단이 있고 육상 잘 되는 구단이 있고 그리고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어떤 프로필에 맞춰서 당연히 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게 맞고 심지어 성품도 고려를 하고요 실제로 사람이 하는 스포츠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꼬인 생각을 갖고 불신의 필터를 하나 한 채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여기 한국에서 뭘 할 건데 남겨서 뭘 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여기 남겨서 성과를 냈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꼬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을 제가 했던 게 이게 지금 야구판 특히 유소년판 돌아가는 게 그냥 일반 입시랑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시작 얘기 나왔던 게 학원 얘기 나왔잖아요 사설 학원 뭐 그냥 한국 입시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이제 대학들을 뭐 매년 계속 무슨 입시 전용으로 맨날 바꿔요 그게 이제 리그 트렌드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 위에서 리그 트렌드 바뀌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보통 공교육 그러니까 뭐 일반 교육으로 치시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가 되겠죠 공립이든 사립이든 고등학교에서 그 위에서 바뀐 입시 트렌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뭐 수시 비중이 70% 80% 늘어났는데 계속 선생님들은 계속 정시가 답이다 정시를 심부러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야구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일반 야구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선수들 입장 학생이든 선수는 똑같죠 그럼 선수들이든 학생 입장에서는 공교육 혹은 학교 야구부를 못 미워야 되는 게 그거 가는 것이 학원이죠 아카데미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클래시컬한 투숙 코칭도 솔직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숫자는 제가 그래도 숫자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반영을 못해요 100% 반영하는 거는 절대 없어요 데이터 뭐 달아보셨잖아요 뭐 통기 같은 거 하면 데이터로 100%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빈틈을 채워주는 게 이제 클래시컬한 코칭인데 그렇죠 근데 클래시컬한 코칭이 100%라고 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생기는 거 그러는 건데 지금 잘 되는 KBO 팀들을 보면은 코치들이 일단은 값을 해석할 줄 알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온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안다 올바르게 해석을 할 줄 알고 그거를 자신의 경험에 녹여서 이제 그 메커니즘적인 코칭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인간과 그 숫자의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국은 무조건 보낸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숫자만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분명히 그냥 까겠습니다 SS랜더스 숫자는 엄청 늘었어요 구속 같은 거는 엄청 늘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유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본론적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리그 환경의 조성 2010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진행됐어야 될 그 환경의 조성이 지금 급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SS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김성용 단장 앉히면서 전 단장이죠 이제 전 단장 앉히면서 이제 뭐 뭘 만든다고 했죠? 스포츠 뭐 연구 연구소 만든다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만들었죠 연구소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미국 보내가지고 구속 늘리고 이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언론에서 빵빵 터트렸죠 대주 홍보를 했죠 근데 이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동시에 만드는 동시에 투수들을 거기다 보내버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언론이 안 맞는 거죠 값의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국 리그가 좀 10년과 19년 사이에 그때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괜찮은데 데이터 친화적이나 뭐 이런 거를 조성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에서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시행착오가 있을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되는 게 되게 다행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몇몇 팀들 하는 거 보면 재밌는 투수 많죠 특히 투수 쪽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른 이제 야구 자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되게 멀리 돌아왔는데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약간 투고타죠 올해 올해 투고타죠 경향 자체로 좀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얘기를 다 해봤는데 올해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주요 리그 지표들을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광훈 씨부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KBO가 이제 MLB 한 5년 정도 전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LB도 뭐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건 디테일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지만 좀 다르지만 어 지금 뭐 러파게의 스템만에 의켜보자면 뭐 141825로 홈런 대비 플라이볼 대비 홈런 비율 홈런 그냥 홈런 비율 다 최고치고요 141825 그러니까 1418 포함 안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삼진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에요 맞아요 삼진율이 역대 최고치에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 비율이 결과적으로는 낮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삼진 한 2, 3년 전 정도에 4년? 3년? 그 정도에 MLB 메타가 이제 삼진 오버 홈런 저는 이제 이거를 디지털 야구라고 하거든요 010101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이번에는 타자들이 조금 약진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하이존으로 요즘은 또 자주 던지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확실히 자주 던지는데 이제 하이존에 대응하기 위한 타자들의 기술적인 성장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이제 좀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금 2024년 자체가 타자들의 기술의 성장도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지만 흥행 지금 굉장히 핫하죠 표를 못 구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는 게 이런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디지털 야구 하던 MLB는 좀 재미없다고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MLB는 이제 이닝당 하나 정도의 삼진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리그 환경 정도로 근데 KBO 같은 경우는 K9는 지금 7인 7 정도 되나요 네 7.5 정도 되나요 확실히 삼진은 절대적으로는 덜 나와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상승수자인데 절대적으로는 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가 조금 많이 차이나죠 인플레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관중 친화적인 리그다 보니까 그런 인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도팜이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흥행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타고 투자다 어느 정도는 타고 투자다 근데 1418만큼은 아니다 그 정도로 결론 찍겠습니다 인플레이 얘기 좀 더 이어붙이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 상황이 전체 이제 타격 결과에서 홈런 삼진 볼렛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홈런 삼진 볼렛을 만든 스테이지 FIP고 그렇죠 물론 이제 홈런 삼진 볼렛도 야구의 재미이긴 해요 뭐 홈런 그리고 이제 이 홈런 삼진 볼렛이 이제 나온 게 이제 우리 팀의 좋은 것들이다 뭐 우리 타자가 뭐 홈런이나 볼렛을 먹었다 우리 투수가 뭐 삼진을 잡았다 재밌죠 즐겁죠 집에서 볼 땐 좋아요 집에서 볼 땐 좋죠 그렇죠 집방 가서 하면 안 좋죠 그래도 야구의 진짜 재미있는 저는 사실 인플레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홈런 삼진 볼렛 이외의 타격 결과물이 좀 더 재밌지 않나 특히 이제 가수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령 이제 리그의 황성빈 조수행 같은 선수들 사실 이 친구들 홈런 삼진 볼렛과는 사실 연이 크게 있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1-2-1-2-0-0 그렇죠 어떻게는 공을 맞춰가지고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고 또 나와가지고 또 운 좋게 이제 일로 딱 점유하면 이제 우다다다 뛰어가지고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 선수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황성빈 조수행 같은 선수들이 현대 야구에서 말하는 무슨 타격 생산성 같은 기준으로는 이렇게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황성빈 유전 좀 잘 치지 않냐 했더니 지금 스태티스 기준으로 WRC 플러스 100 언저리거든요 별로 안 높아요 생각보다 조수행은 뭐 100 한참 63인가 네 63인가 70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 생산성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래도 보는 팬들로 하여금 이제 열광시키고 흥분시키니까 이제 뭐 타격 생산성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리그에는 올드스쿨의 망령이 채 거칠지 않은 게 이제 현재 이제 열개 구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선수들을 또 주제 밖을 쓰죠 황성빈 조수행 요즘 뭐 황성빈는 모르겠는데 조수행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8번 9번 계속 주전 고정주전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승혁 감독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말이 좀 옆으로 샀는데 물론 크보의 타구 흐름 자체가 MLB의 추세를 뒤늦게 올라타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속을 뜯어보면 MLB처럼 이제 소위 이제 홈런 삼진 볼렛이 지배하는 완전한 디지털 야구 내지는 재미없는 방식까지 닮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뭐 리그 VABIP 그 인플레이 타구 그 비율 그것도 사실 크보가 MLB보다 유의명이 높거든요 항상 한 2푼 3푼 정도 높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과거 타구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의 타구를 이끄는 게 홈런 볼렛 위주가 아닌 거는 또 동일해요 타구 그 양상도 속도 뜯어봐도 사실 1418이랑 지경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리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야구 메이저리그 보거나 KBO 리그를 보든 할 때는 뭐 결국에 선수 평가할 때는 홈런 많고 볼렛 많고 좋다 어쩌나 하지만 결국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를 직접 직관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가 일어나는 게 재밌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드들이나 저희 같은 너드들이나 뭐 홈런 많이 치고 장타 좋고 볼넨 많이 얻어나가고 OPS형 히터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저도 당장 직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뭐 이벤트가 이것저것 일어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환호도 많이 나오고 뭐 흥미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는 만약에 팬으로서 야구라는 콘텐츠를 즐기는 그런 어떤 향유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리그가 가장 흥행하기 좋은 그 패턴은 약한 타고 경향 약한 타고 그러니까 중간인데 약간 타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올해가 제 기준보다는 조금 더 타고 쪽으로 가서 아쉽긴 한데 종합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KBO 리그가 보여줬던 플레이 패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재밌죠 네 가장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KBO 리그를 쭉 보고 있으면 투타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투수와 타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와 밸류를 보여주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장 지난 5년간의 투고 심각했던 투고 구간을 살펴보면은 타자는 그냥 장타자 뻥타자 그렇죠 그나마 있는 그나마 홈런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나마 장타를 쳐줄 수 있는 뻥타자들 그리고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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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구석구석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ABS ABS 들어오고 여러 규정상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존을 활용할 줄 아는 뭐 약간 존 내에서 좀 넓게 활용을 하는 투수들도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발빠른 타자들 조수웽 황성빈 여기 아니어도 뭐 교타자 계열 선수들 ABS의 영향도 타자들한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존을 넓게 쓰면서 컨택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교타자들도 올해 확실히 각광을 받고 있고 종합적으로 리그 자체가 활기가 돈다는 느낌은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투수 타자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툴을 자유롭게 뽐내고 있다 그리고 향유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취향에 맞는 선수를 골라서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런 트렌드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정도의 타고 약한 타고 경향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피지컬이 강화되고 약간 전반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만 있다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메이저리그 제가 좋아하지만 그쪽은 너무 삼진 볼넷 홈런에 매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루이스 아라에즈가 할 때 사람들이 센세이션이라고 했던 거지 질렸던 거야 그런 타자가 없으니까 사실 메이저리그를 보는 야구 너드들도 약간 속을 내심 질렸던 거예요 재미없어요 맨날 홈런 볼런하니까 질리니까 아라에즈가 그렇게 하니까 아예 재밌네 이러면서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 MLB에서도 슬슬 이제 그 레전드들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기 팀 배팅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웅 승행하다가 다 죽어나간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를 좀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동의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올해 되게 리그 양상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다음 것 같아요 1번 야수랑 투수를 가리지 않고 선수층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되게 좋아졌어요 특히 어린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의 그 피지컬 강화 그리고 어프로치 변화에 따라서 하드위 타구가 리그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그리고 평균 구속도 거의 뭐 매년 1키로 단위로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평균 타구 속도 역시 매년 꾸준히 우승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이나믹한 경기 양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뭐냐면 원래부터 KBO 리그가 상위 리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지점이라고 지적되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선수들 간의 수준 격차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흔히 얘기하는 그 다득점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그 블로우아웃 그냥 일방적으로 터져버리는 경기들 있잖아요 그게 올해 좀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터져버리거나 패전조 투수들이 원래도 약한 게 패전조인데 올해 들어 그리고 특히 뭐 약간 작년 올해 들어 이 패전조 투수들이 올라왔을 때 아까 이제 경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자 측정 8점대 9점대 넘어가버리는 진짜로 리그에 있으면 안 되는 투수들이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아 두산전으로 대변되는 6시 30분 6대 30분 6대 30 사태 그리고 630 1515 아주 그냥 다양하게 그렇죠 630 1515 그렇죠 10점 차 이상이 나는 경기가 올해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류의 블로우아웃 경기가 일상적인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건 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좀 덧붙일 부분이 있는데 어 사실 정확한 수치는 확인 안 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 안 했지만 사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젊은 불펜 투수들의 필승조 비율이 굉장히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투수들은 결국엔 30대 30이대 뭐 기아 같은 경우도 그날 나온 투수들 보면 이준영 뭐 최지민 도 있지만 그렇죠 이준영 그 다음에 김대유 뭐 이런 선수들 나왔거든요 김대유 나오고 또 누구 나더라 뭐 김현 아 이런 선수들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좀 밀려난 그런 30대 20대 후반 30대 초 선수들이 지금 패전조 쪽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쓰러워가 되는 거죠 지금 네 피처가 아니라 네 쓰러워가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리그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플레이스타일이 고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 조금 나이가 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연차 찼는데 플레이스타일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려면 밀리고 밀리면서 거기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지금 퀄리티 있는 투구들을 펼치는 선수들은 거의 다 어린 선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어느 한 팀 정도 제외해놓고 한 팀이 두 팀? 두 팀 정도? 두 팀 정도 네 두 팀 정도 그 정도 제외해놓고 이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더트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잘 던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선수들이 조금 더 기량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아래에 이제 드래프트로 데뷔하는 선들이 채워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량 이제 특히 투수들의 기량 차이가 지금보다는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 전성계에 진입할 때쯤 되면 네 맞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또 더 피지컬이 좋은 투수들 다 야수들이 올라올 거니까 네 맞어요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될 거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대 후반 KBO 리그가 어떤 모습일지 제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거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개적으로 이번 두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지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확실히 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 부분인데 뭐냐면 수비 퀄리티가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에요 리그 전반적인 이게 뭐냐면 경기당 실책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0년 경기당 실책이 1.33개 2021년에는 1.44개 2022년에는 1.57개 그리고 2023년 올해까지도 1.5개 1.558개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0.25개밖에 안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실책이 20%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일본 요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결부시켜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변호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면 타구 속도라든가 전반적인 피지컬 강화가 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이 빨라지니까 타구들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그 공을 잡는 건 어렵겠죠 까다로운 타구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지컬은 강화가 됐다고 그럼 강화된 만큼 빨리 오는 공을 잘 잡을 수도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쭉 제가 KBO 리그 경기 아무거나 붙잡고 오래 보고 있으면은 저는 기본기라는 단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툴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수비도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먼저 빨리 가서 먼저 잡으면은 기본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한 발짝 먼저 가서 먼저 글러브로 잡고 세컨 스텝 없이 그냥 땡겨서 일루에 던질 수 있으면 기본기 없어도 돼요 그게 85% 먹죠 몸으로 하는 게 수비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 아까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KBO 리그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내야 수비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건 센터라인 보는 이루 유격수 보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김주원이라든가 오 김주원 너무 잘하구나 하다못해 이유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아니면 랜더스에도 있잖아요 어린 내야 수들 박지원 마음에 들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운동 능력도 좋고 알겠는데 지금 외야 수들 좀 이슈가 있어 보여요 KBO 리그 외야 수비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해요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타격이 좀 되는 나이가 되는 선수들은 외야로 쫓겨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야로 꺼졌죠 외야로 꺼지다니요 그렇게 말하시면 외야로 전향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전근을 가셨다 전근을 가셨다 하셨는데 못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경기 템포에 수기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개선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근실대 근실대는 개선 안 될 것 같군요 근데 이게 아까 저는 그 문제가 확실히 크다고 지금 외야 젊은 외야 수라고 한다면 누가 다음에 이제 국대 할 때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젊은 외야 수라고 하면 지금 사실 윤동이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윤동이하고 또 누구 있죠 뭐 공 공엑스 공엑스에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어린 외야 수가 리그에 별로 없어요 다 내야 해봤자 김민석 김민석인데 김민석은 올해 좀 못하고 많이 못하고 하여튼 그런 지금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일단은 뭐 무조건 우리나라 드래프트 특성상 내야 수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못하면 외야 수로 가고 센터로 가고 센터에서 못하면 코너로 가고 코너에서 못하면 지타로 가는 거예요 코너에서 지타 1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내야 수들은 이제 젊은 선수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외야 수들은 조금 더 이제 용병이나 외국인 선수나 외국인 선수나 이제 조금 나이가 찬 연차가 있는 선수들이 보지내는 게 그런 이유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야 경쟁에서 밀리면 외야 가겠죠 아마도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대 초중반에 리그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 자리를 잡고 그때 1군 무대에 올라와서 연차가 쌓이면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리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진짜 좀 너무 직설적일 수 있는데 프로 리그 자체의 육성 시스템의 부재 이론적 배경의 부재로 인해서 템포를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트렌드의 약간 악영향들이 그것도 그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너무 트렌드 변화가 너무 세긴 해요 맞긴 해요 너무 휩쓸릴만큼 세긴 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준영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2010년대에 뭔가 있었어요 뭔가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뭔가 없어서 없어서 했어야 되는 걸 안 했어 그렇죠 했어야 되는 걸 안 했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선수들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수들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고 엄연히 그 야구계 안에서는 0.01%에 해당한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리그에 문제가 생기다면 선수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종목 불문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다 일관됩니다 근데 야구는 확실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향부터 올해까지 살펴보면서 사실 이게 야구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즐기기만 하는 그런 부분은 편하게 보면 네 편하게 보면 사실 체감만 하거든요 그렇죠 아 수비실 실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다던가 근데 이렇게 원인들을 좀 딱딱딱 짚어주시니까 아 좀 명쾌하게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원인들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딱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규정이라던가 공인구 탤런트 풀 같은 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상관계를 가진 거는 딱 두 개라고 봐요 공인구하고 날씨 공인구는 이거 심증적으로는 100% 걷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저는 무조건을 한번 봐요 무조건이고 지금 뭐 무증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저 친구들이랑 방금 말씀하신 광은씨랑도 시즌 초반에 야구 보다가 맨날 얘기하면 야 이거 고인구 장난친구 같지 않냐 무조건 네 이게 계속 저희끼리 얘기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친구들도 너두까진 아니어도 야구 16년 본 친구들이 많아서 주변에 야 이상하다 이게 약간 야구 중계 올해 보다 보면 그런 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딱 중계하면 딱 딱 보여주고 중계하면 딱 맞았을 때 아씨 갔다 혹은 아 이거 뭐 왜 알 수 잡히겠다 애매하다 싶은 감이 있는데 올해 특히 초반에 좀 그런 감을 거스르는 결과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18 근데 18보다는 좀 덜하다 보는데 18은 선수도 몰랐어요 선수도 치고 나서 고개 숙이고 근데 감정 넘어가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권희동 선수가 18인가 18쯤이었을 거예요 치고서 왼쪽으로 플라이를 치고서 아씨 하면서 이렇게 고개하면 푹 숙이고 뛰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플라이 그냥 빅플라이였거든요 넘어가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공인구가 제일 크다 봐요 공인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국 입장에서 KBO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공인구는 사실 이렇게 될 줄 같이 몰랐던 거죠 사실 왜냐하면 3진이 늘어나니까 아 이거 ABS 때문에 ABS는 분명히 저는 3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3진 늘어나니까 이거 타자들한테도 뭔가 당근을 줘야겠다 시진 초반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타자들은 타자들은 이거 이게 왜 들어오냐 지금도 좀 불만 나오는 아마 불만이 있을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혜택적으로 뭔가 이제 당근을 주려다 보니까 그런 게 공인구가 아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너무 덥죠 덥죠 너무 더운 거는 제 생각에는 장시간 그라운드에 있는 투수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인구 얘기 좀 더 해보면 저는 한마디로 심증인데 물증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기술적인 거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보기에는 한 끼가 좀 있어요 물론 여러 기사들을 찾아봐서 종합을 해보면 반발계수 올라간 거는 분명합니다 올라간 수치 올라간 값이 아니라 얼마나 올라갔는지 반발계수 지금 최근 나온 반발계수 값을 보면 사실 19년도 직전값보다 낫거든요 KBO가 말하는 KBO가 주장하는 값 자체는 19년도보다 사실 19년도는 모두가 인정하는 투구의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공인구일 수는 있지만 공인구로 확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레벨에서는 그래서 물증이 없으니까 네 물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아까 방금 광희님께서 말씀하셨던 날씨 얘기 좀 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더위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실제로 더운 날씨가 타고에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합니다 과학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물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마라는 제가 문과 출신이라 좀 쫄리긴 하는데 그런 말 안 했으면 됐는데 문과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래도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광희씨 이과예요? 저는 문과입니다 아 여기 이과가 없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18년도쯤에 이제 저희 영웅적소에서 칼럼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 칼럼에서 간단히 유학을 하면 더울수록 특히 이제 날이 좀 뜨거울수록 특히 출루보다도 장타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8년도니까 좀 과거여서 지금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이 당시 연구를 따르면 장타율이 한 7% 정도 그리고 홈런율은 거의 뭐 한 10%대 중반 한 16% 17% 정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게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온이 상승하면은 사실 이건 좀 상시에 가까운 건데 기온이 상승하면 이제 공기입자가 팽창하면서 이제 야호공군을 둘러싼 공기밀도가 낮아져서 타구가 좀 더 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략한 기온이 섭시한 5도 정도 높은 곳에서는 1m 정도 더 날아간다 타구가 같은 힘으로 맞은 타구가 1m 정도 더 날아간다는 미국 쪽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 야구 데이터를 한 번 더 보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한 14년도 18년도 이때 이 타구 시대가 마침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난화 지금 지구온난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올라간다고 뭐 여름 평균 기온도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직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한 추세를 좀 타면서 주식시장 네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플러치에이션이 좀 있잖아요 그 추세선이랑 그 1418 이때 이제 여름 평균 기온을 비교해봐도 또한 0.5대에서 1도 좀 높더라고요 딱 기가 막히게 그리고 타구 끝난 19년은 오히려 또 추세 아래로 딱 떨어집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관련이 있다고 한 번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올해로 좀 올해로 범위를 좀 더 좁혀볼게요 2024년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5월 대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장타율이 2푼 정도 올라간 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장마로 날이 좀 습했던 기간까지 낀 거잖아요 6월에서 8월 사이면 그리고 장마로 이제 날이 습하면은 이것도 이제 야공수 칼럼이 있는데 공이 습하면 타구가 덜 뻗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저희 그 MF로 좀 가면은 그 쿠어스필드가 타구 너무 많이 뻗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고도도 높고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 쿠어스필드 같은 경우에 휴미더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공을 일부러 좀 습하게 만들어서 타구 뻗는 걸 좀 억제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이 습하면 타구가 덜 뻗는데 장마면 당연히 날이 좀 습하니까 공이 좀 덜 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까지 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대비 6월에서 8월 장타율이 2푼 정도 올라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물론 더 작은 표본이지만 8월 저희가 방송일 기준으로 한 열흘 한 9일 정도의 그 네 값인데 8월 데이터를 한 줄 하면 5월이랑 4푼 5푼 차이가 나요 오 네 장타율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더위가 저는 확신을 영향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해봤습니다 7월 8월이 역사상 한국 한반도 기준으로 기록적인 더위였으니까 그렇죠 당시 지표들 지금 쭉 살펴보면 네 진짜 압도적인 타구 예 트렌드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더위가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투수들의 약간 더위를 타면 투수들이 더 영향을 받는다 플러스 해서 아까 경훈님이 말씀해주셨던 과학적인 문가마라는 과학적인 이유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저는 그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스탠 얘기를 해보면 홈런 데뷔 플라이볼은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직전 해는 근데 또 1,4년 이후 최저예요 맞아요 홈런 데뷔 플라이볼 비율이 그래서 저는 이게 공인구도 사실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홈런 데뷔 플라이가 저렇게 막 연도 단위로 이렇게 변동한다는 거는 사실 리그 차원에서 뭔가 조정을 했다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보통 한 10%에서 11% 왔다 갔다 왔다 0. 근데 최고가 아마 0.09였을 거예요 홈런 데뷔 플라이볼은 지금 지금 한 0.07 정도 되고요 낮았을 때 0.05 정도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면 타구 흐름이었던 1,8 시즌이랑 비슷한 흐름인데 흐름인데 또 투수들의 기량이 좀 떨어졌다 라고 하기에는 또 참중률도 좀 높잖아요 맞아요 투수들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개별 케이스들을 봤을 때 옛날보다 뭐 준영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밌는 공 던진 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량 자체에 탓할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의 어과가 들어왔고 플러스 공인구 플러스 날씨 이 정도 해서 조금 더 이제 아까 말해서 조금 더 타고보다 조금 더 타고로 간 타고가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ABS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궁금하긴 해요 ABS 저는 이 ABS는 실질적인 사실 그냥 스트라이크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냥 판별만 해주는 거니까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타자들이나 투스트라이크 퍼포먼스 아니면 맞아 나간 공에 퀄리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엔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존설정 피치 디자인 같은 측면에서 어떤 공을 주로 던지게 하느냐 여기에서 오는 그 차이일 텐데 ABS가 타고로 이어지는지 투고로 이어지는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KBO 리그가 세계 최초로 지금 ABS 리그를 1분 무대 사용한 리그잖아요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표본이 좀 쌓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엔 투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투고 근데 이게 불안하긴 하는데 이게 타자한테 좋은 요소도 몇 개 있고 있죠 향후 이제 플러스 요소도 몇 개 있고 투수한테 좋은 요소도 몇 개 있는데 일단 지금 타자들한테 좋은 요소는 결국에 타자들이 존 적응이 끝나면 존이 고정되면 타자들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결국에는 근데 지금 제가 더 투수가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투수들의 상승폭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계속 MLB나 이런 다른 리그들도 투수들의 그런 경향성을 억제를 한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거는 투수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리그가 투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타자가 따라가서 이게 중립화된 게 한 10년 동안 저는 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MLB나 KBO도 그 정도 KBO는 모르겠고 하여튼 MLB는 그렇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 지금 완전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KBO 쪽에서 2, 3년을 시작해서 저는 2, 3년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3년 시작해서 지금 엄청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점을 찍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타자들이 존 적응하는 것보다 더 비니핏을 투수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접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저희가 보통 야구라는 경기를 얘기할 때 투수가 수비고 타자가 공격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액션 반응을 하고 어떤 것 문제를 먼저 내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투수가 공격하는 입장이고 타자가 수비하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야구 스포츠 자체가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원래 공격이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지금 메이저 국위 종목들은 전부 다 축구도 농구도 야구도 미식축구든 모든 학위든 다 떠나서 공격이 먼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라든 걸 시스템이라든가 접근법을 가져와서 그걸 수비에게 문제를 내면 수비는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서 얘네를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광한씨가 얘기했던 어떤 전반적인 스포츠 사이언스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발전의 혜택은 결국엔 투수가 먼저 누릴 수밖에 없고 그 상승폭 역시 일단 투수가 먼저 훨씬 크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접근으로 간다면 ABS는 결국에는 투수들에게 더 일단 유리한 그런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정확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면요 ABS가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는 게 ABS가 생기면서 포수의 그 중요 능력 중 하나가 아예 증발해버렸잖아요 맞아요 트레이닝 그러면 결국 포수 포지션도 이제보다는 타격에 좀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그 강백호 포수 맞아요 그거 ABS 전이었으면 사실 꿈꿈고 어림도 없죠 근데 강백호를 포수에 넣는다는 거는 빠따가 좋은 강백호를 포수에 넣어가지고 지타든 원래 이제 강백호가 있었던 이제 일루든 지타든 그런 포지션에 타격이 더 되는 애를 좀 더 넣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강철 감독의 의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포수 쪽에도 좀 타격이 좀 부각이 되고 실제로 최근 그 올해 이제 WRC 플러스 보면은 포수 WRC 플러스가 직전 한 3년 정도보단 5 정도 높더라고요 좀 크지는 안 되지만 유의미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유의미하죠 그래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타자에게 투수에게 조금 단기적으로 분리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편도 체감하잖아요 어 그렇죠 김기현이 원래대로 했으면 포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 안되죠 안되죠 너무 안된다고 이렇게 말했네요 올해 ABS가 들어오고 나서 김기현 같은 포수도 두전으로 뛸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쓸 게 좀 덜해지니까요 그렇죠 프레이밍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난 몇 년간 각광을 받았는데 포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제 진짜로 경호씨 말씀대로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강백호 포수로 쓴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ABS 있었어도 이강철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했을 거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까지 살펴봤는데 아까 전망 얘기도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전망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타고 투고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투고가 조금 먼저 나타날 것이다 어차피 ABS 계속 쓸 거잖아요 네 ABS 계속 쓸 거면 투고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고가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은 적은 기간이고 지금 도입 기간이니까 이거를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투고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ABS 자체에서의 그것도 있지만 지금 툴이 너무 좋아요 투수 위망주들이 제일 지금 핫한 게 김태견 박영현 그런 투수들 페이스트 볼 쉐입 좋고 근데 이거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투수들이거든요 이런 투수들 물론 예시로 든 게 두 명이지만 이런 투수들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에서 투수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자들이 지금 제가 아까 MLB의 5년 전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MLB가 지금 위망주 타자들 굉장히 퍼퍼링 많이 걸리죠 맞아요 지금 풀타임 살아남은 애들은 좀 나은데 올라와서 잭슨 홀리데이나 이런 분들 초반에 첫 콜업 때 완전 말아먹었죠 그렇죠 랭포드나 홀리데이나 초콜업 때는 굉장히 말아먹었다 그래서 이제 크보도 KBO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준영님께서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신 게 투수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타자는 이제 수비를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수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투수 미끼를 던진 건 투수인데 미끼를 던진 건 투수고 거기에 낚이지 않으면 타자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미끼를 던진다는 거는 결국 미끼를 선택하는 건 투수잖아요 네 투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자들은 투수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합쳐져가지고 ABS도 결국엔 투수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금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신인상 KBO 신인상 그 어떤 포지션에 따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년도 이후로 투수가 다 썰었거든요 싹 다 썰었거든요 투수가 19년도가 아마 그때 이의리가 다 썰었고 1921이죠 202, 소영준 21이 아마 정철원의 2인가? 2 아 헷갈리네 2였던 거? 네 정철원의 2고 21이 이의리다 정우영, 소영준, 이의리, 정철원 그리고 작년에 문동주까지 싸그리다 투수가 썰었거든요 올해도 투수일 가능성이 올해도 그렇죠 99% 김태견 김태견이 상에다가 자기 이름 설계자 이미 김태여에다가 니은만 남겨서 그러면 6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한 6년 연속으로 투수가 탔던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한 투수들이 6년속으로 상을 쭉 쓴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리그의 투구 환경이 펼쳐졌죠 저도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준 단점이 하나의 예로 신인상 지금 누가 타고 있는지 주로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능이 어느 쪽에 몰려있냐 네 재능이 어느 쪽에 몰려있냐 결국 지금 다 투수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타고 사실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네 과도기 사실 저희가 아까 정의내리기 1구부터 2기까지를 투구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20때도 약간 다시 타고로 돌아갈라 말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올해의 타고 흐름을 20이랑 좀 비슷하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타고로 배웠다 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날씨가 요즘 계속 덥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좀 투수 쪽에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기술적인 발전의 수혜는 투수들이 먼저 누린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약간 순환이 되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투수 투구가 좀 몇 년 이어지면 잠깐 타고가 왔다가 다시 투구가 좀 주류로 잡았다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포츠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간은 좀 이렇게 투구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투구 타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타임라인을 쭉 돌아보면서 리그 전반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야 뭐 패널분들 두 분 너무 이런 거 잘해주시는 분들하고 편하게 되게 오랜만에 편하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자유로운 수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구에 대한 d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